미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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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많이 미소를 했지만 늘 제 스타일이 예쁜 없잖아요? 거기까지만 찍어 주실 수 있다면 코를 거기에 살짝 해볼게요 꼭꼭꼭! 이거는 이해를 하게 했는데 진짜 이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건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우리가 커버력을 원치 않은 투명한 느낌의 제품을 사놓거든요 근데 한쪽 두드렸는데 두개지게 달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어머 여러분 얘 울어가지고 와봤더니 혼자 이러고 있네 하 이게 또 다리가 빠진다더니 그렇구나 아가야 이게 이러네 이거 막아줘야겠다 바이옴 여러분 저 사무실에 이거 구두 헤라라고 하나요? 이거를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어머! 애기도! 귀여워 이거를 이제야 갖다 놓습니다 그냥 손을 들고 가요 뭐죠? 뱅담보도에서 차가 좀 오길래 제가 뱅담보도 중간에 먼저 썼더니 차가 먼저 갔어요 사무실에 왔다가 갑니다 자고 짜증 내면 안 돼요 엄마랑 아빠가 밥을 먹잖아 너도 누가 너 맘만 먹는데 건드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치? 근데 엄마 아빠 밥 먹는데 이래도! 저래도! 이거 또 또 또 그런다 응! 야! 그렇게 짜증내면 안돼 따라해보세요 화가 난다! 화가 나아 화가 난다! 화가 나아 응 맛있나 순식간에 찜해 누나 허리가 많이 아파 아이엉 어제 생방송하고 편집하고 거의 아침에 잤어요 요즘은 눈 뜨자마자 이렇게 올림픽을 봅니다 벌써 폐막할 때 따뜻해 내일인가? 내일 모레 폐막식이야 짜잔 초밥 강빈이가 자네요 여기 청담초밥이 진짜 맛있어요 저렇게 비 오는데 야구를 어떻게 해? 집중이 돼? 원래 연한 맛부터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장어 5피스를 더 시켰거든요 모자라 모자라 참치 뭔가 초밥은 연어를 좀 입가심용으로 마지막에 내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강국 저는 계란하고 장어하고 이렇게 남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먹어야 할지 커피 타임 감민이 버둥버둥 야구 방금 역전당했지만 괜찮다 커피 필터 엄청 많이 샀었는데 그거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에스프레소 기계에 내린 거예요 한 500장 샀어 커피 500장 금방 먹지 않나? 요새 허리가 되게 안 좋거든요 뭔가 코어가 다 빠지고 내가 강빈이 그렇게 많이 안아주진 않는데 왜 허리가 아픈지 모르겠지만 얘가 몸무게가 늘어나서 그런가 근데 이거는 약간 마사지 받고 그런 것보다는 필라테스 같은 코어 운동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쫑쫑쫑 외로웨로야 아 진짜 웃기네 쫑쫑이 뭐야 아이오 야 왜? 허물어 누가? 나는 지는 건 괜찮은데 지고 나면 너무 슬퍼해서 그게 마음이 안 좋아 그리고 점수 이겼다고 너무 좋아하면 짜증나 약간 가가지고 잊지 말라고 그만 웃으라고 그러고 싶어 썸네일 아 이거 약한데 지금 수유했는데 얘가 모자라 할 때가 있어요 분유 좀 타주려고요 약간 그걸 느낌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한 4,5분 정도 먹으면 이제 다 빈단 말이에요 근데도 계속 이렇게 쪽쪽 빨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베이비 워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냥 이거를 그래서 포트에다가 해요 뭐 애기 위생이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는 정도가 엄마들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100도까지 완전히 끓여가지고 식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는 베이비 워터를 쓰기 때문에 그냥 바로 41도 정도로 저기에서 살짝만 데워가지고 그냥 분유 타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엄마들은 둘째 키울 땐 그냥 정수기 물을 받지 막 이러기도 하고 저는 해겐 젖병 계속 쓰고 있고요 젖꼭지를 2단계로 바꿔줬어요 애기는 때되면 젖꼭지도 좀 바꿔줘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분유는 계속 유기농 궁으로 먹이고 있고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양이 써있거든요 100ml 약간 국내 분유가 잘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시원한 물을 분유 타고 먹이는 거 되게 재밌어요 먹으러 갈까? 자 자 자 자 쥬쑬쑬쑬 쥬쑬쑬쑬 엄마 더 먹어 자, 이렇게. 그렇지, 발 잡고 오세요. 나 발로 차지 말고 오 발 잡는다 신기술 신기술 진짜 거품질 하지마 여러분 지금 사실 시간이 아기한테 많이 늦었어요 근데 저희가 패턴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1시간씩 1시간씩 조금씩 땡기고 있는데요 지금 TV가 켜졌는데 목욕했고 먹일 거 충분히 먹였고 깜깜해서 안 보이시죠? 오늘 영상도 다 올리고 좀 짬이 나서요 아직 이유식 하려면 한 달 반 정도 더 남았지만 읽고 있어요 재밌네요 하염 주말입니다 아 컬리에서 요런 걸 사봤어요 렌즈에 데우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렌즈에 데우면 돼 앙 에어 뜨거운 이쁘다 렌즈에 데우면 페인상 맞아 현장인지 한 아침이다 아 그래? 응 에프야 할 걸 그랬네 맛있어 우유 색깔이 다르다? 소잘 우유가 더 하해 음 소잘 우유 아 맛있다 분유 보충 중 매번 보충해주지는 않구요 이게 또 잘 먹는다고 다 주고 그러지 말라고도 하는데 그냥 엄마 느낌 강민이 아버지 강민이 용어차에서 분유 먹어요 짠 델짐 유니 수풍 도료로 도료로 가득 깻잎 양파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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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소금 10분 타이머 와우 오빠 오늘 개맛있어 안 쓰셨구만 진짜 누가 먹던게 됐지만 어쩌겠어 따란 비주얼 폭망 괜찮아 괜찮아 파가 없는 콩나물국 와우 오늘 너무 잘되는데 와 콩나물국 장난 아니다 파가 없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나쁘지않네 양파 화장품 또 요리도 도구빨이 있어야돼 도구빨이 있어야 건usha 이유식도 마찬가지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다진마늘 여전히 먹어도 맛있어 계란 고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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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뭘 좀 먹어볼까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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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맛있겠구만 깜짝이야 근데 치즈가 유통기한이 지났더라고 어 내가 봤는데 쓰더라고 완성 1 완성 2 잘 먹을게 여기 소세지 맛있네 오늘 낮잠잘 때 강빈이 엄청 칭얼드는 일을 해봅시다 아이콘 냄새 쿠쿠는 울고 으앙 쿠쿠 핑클 공룡 쿠쿠 쿠쿠 쿠챗 내 마음의 사랑이 토끼다 토끼 포카 옷을 입었는데 방금 개워가지고 또 갈아입었어요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는 디럭스를 타고 나가자 요런거 달았는데 슬쩍슬쩍 보네요 귀여워 이 컵홀더는 핸드폰 꼬지리로 쓰이면 아주 좋거든요 엄마 일할 거 사러 나가자! 다리가 꽤나 많이 길어가지고 이제 여기 이거 닿아요. 사려는 거 없어가지고 완전 실패하고요. 쿨라인 키즈옷 사가지고 잠시 공원에 왔습니다. 그래도 온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덥다 더워. 내려가도 더워. 땀보소. 비가 나왔다. 꼬리와서 가 świeма 왔어요. 생일! く españ